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바이오 종목들 지금 좀 거의 뭐 패대기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나 hlb 도 여러분들 또 밑에 까지 9만원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hlb 를 뭐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랑 댓글도 항상 좋은거 많이 많이 달라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영상당 좀 댓글 100개 정도는 좀 달려야지 저도 이제 파이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저를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hlb 이거 분석을 꼭 정확하게 좀 다시 해드릴 거구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잡아 둘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영상에 집중해 주시고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hlb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매수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추천을 해 드렸던 부분이 뭐 만 9만 천원 이 부분인데 분명히 제가 9만 2백원 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릴 거구요 리보세라닙 이거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요 병용 임상에서 담낭암 이랑 폐암 여기서 좀 완전 관외 관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분위기는 좋게 흘러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고점에 계신 분들도 제가 또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방에서 제약바이오 다 정리를 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아 9만 100원 까지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를 뭐 9만 천원에 좀 매수를 했다가 올라가고 만약에 9만 1200원 까지 내려오면은 우리는 손해보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고 밑에서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뭐 꼼꼼하게 뭐 보시고 제 말대로 하셨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뭐 손해 없이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게 만약에 지금 9만원 이다 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8만 9천원 부근에서 8만 9천 5백원 여기서 좀 매수가를 잡아 놓고 또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천 매수가 적인 부분을 작업을 잘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흔들기도 지금 굉장히 흔들고 시장 상황도 제약 바이오가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리면 내려와요 그래서 좀 8만 9천 5백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게 8만 9천원까지도 밀린다 라고 하시면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또 8만 9천 5백원에 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튕겨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또 끌고 가시다가 또 이게 또 9만원까지 내려오면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런식으로 천 매수가 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게 좀 이 종목의 특성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보세나미 변형 임상에서 좀 당랑함 이랑 좀 폐암 완전 간의 관찰이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실시된 리보세나미 이랑 뭐 칼레리 주막 주막 뭐 연구 임상 결과가 비소 세포 암 이랑 이렇게 좀 썼을게요 비소 세포 암 그리고 담낭 암 발음이 어렵네요 완전 간의 가 관찰 됐다고 좀 기사가 나왔었고 지난 10일에 지금 뭐 간세포 암에 대해서 리보세나미 이랑 좀 칼레미 주막 막 이 좀 병원 임상에서 좀 완전 간의 가 관찰이 된 데 이어서 또 다시 완전 간의 좀 사례가 나왔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되 지금 시장 상태가 제약 바이오가 밀리다 보니까 는 자 이렇게 보면은 알고 아우 마우스가 자꾸 스트레스를 주네요 음 자 제약 바이오가 계속 밀린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실 거 이거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세요 반도체가 어떻고 뭐 제약 바이오가 어떻고 이런 것도 보시고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lg 가 지금 받쳐 놓고 있는데 바이오로 패대기 친다 이거는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뭐 특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좀 리보세나미 이비 좀 지난 좀 아마 케이브 이런 데서 좀 위암 폐암 식도 암 그 다음에 티 세포 종 림프 암 등에서도 완전 간에 에 대해서 좀 사례가 발표가 됐고 이번에 진행된 좀 당나마 임상은 남진 과대 뭐 제일 부속 병원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환자에 대해서 지금 투약 종양의 완전 관해가 좀 확인이 됐다 라고 보면은 이게 진짜 빨리 올라가서 더 치고 나가고 오늘 제약 바이오 도 괜찮았으면 이게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좀 은봉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게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내려왔을 때 좀 평단을 좀 9만 5천원 여기까지는 좀 내려 나오셔 내려 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만 5천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9만 5천원 위까지는 항상 그냥 잘 와요 항상 잘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더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평단을 제가 얼만지를 모르기 때문에 9만 5천원 라인 까지도 좀 안쪽으로 들어온다 9만 5천원 부분에서 평단을 맞춰 놓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만 5천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탈출을 하신 다음에 또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도 여러분들 전혀 손해 안 보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재무적인 부분을 뜯어본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없지만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영어 이기나 이런것 때문에 망하지가 않아요 기술 특례 회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씩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고 제약 이랑 바이오는 달라요 제약은 어떤 물건 약을 팔아서 좀 수익적인 문분을 챙기는 거고 바이오 회사는 좀 기술 개발 좀 기술 이전 뭐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첫 매 숟갈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타이트하게 잘 잡아 놓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hlb 뭐 이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요 선착순 50명 한정 이에요 무조건 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좀 같이 재밌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영어 방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는 방에서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게 지금 제약 바이오 주가 이렇게 반대로 폐게 되고 포트에 그나마 제약 바이로 라고 볼 수 있는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미 이미 빠질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빠지는 거 저는 솔직히 좋아요 왜냐 우리는 이거를 빠질 거를 제가 미리 예측을 해 드리고 현금 만들어 놓고 음 바이오 빠지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받아 먹으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지금 막 방에 좀 오래 되시거나 분명히 제 리딩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 바이오 빨리 사고 싶다 빨리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뭐 어제도 진짜 인증이나 이런거 계속 나오고 다 압축을 시켜 놓고 너무나도 우리는 하락장의 준비를 그냥 완벽하고 꼼꼼하게 잘 해 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증샷 뭐 방 하나만 보여드릴게 뭐 방 두 따른데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막 배아파 하실 것 뭐가 돼 가지고 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다 보이시죠 이렇게 방 분위기 좋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빨리빨리 오시는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제가 아 한송 네오택이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까지도 많이 빠져서 이거는 방에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나온 종목인데 아 이거는 다시 한번 진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들로 더 좀 수익 날 수 있도록 좀 제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송 네오택은 아 지금 시장 앞에 너무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던 부분인데 자 대웅 제약도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대웅 제약도 우리가 10만 9천원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미 너무 고점으로 올라갔고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차익적인 부분 실현을 하시라고 하시라고 제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웅 제약도 그렇고 신테카 바이오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발 아직도 수익 중이긴 하지만 이거 일단은 수익적인 부분 실현 하세요 실현 하세요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어플로우는 좀 제약 바이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자 자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 8천 9백원에 분명히 매수를 해 보시라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제발 좀 빨리 차익적인 부분 실현 하세요 이거 실현 해야지만 내 돈이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수익 실현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좀 수익적인 분할 매도 이래서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나 대웅이나 대웅 제약도 솔직히 여러분들 제 영상이 보셔서 매수 하신 분들은 10만 9천원에 매수를 해놔서 지금 수익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수익이긴 한데 왠지 우리가 여기서까지도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 봐서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강하게 드실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고점을 각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올라간다 박수 치고 좋아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시면서 항상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솔직히 뭐 이거 사서 며칠 안에 올라와요 이거 사서 뭐 3일 안에 급등 나와요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놀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더 갈까요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뭐 길게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데 제가 단기로 찍어드린 것들 단기 스윙으로 찍어드린 것들을 자꾸만 좀 욕심을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욕심 내면은 힘들어 져요 그냥 너무 힘들어 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욕심을 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죠 어제 좀 매수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제 11만 4천 5백원 여기서부터 좀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대 오토에버 이것도 지금 자율주행이랑 같이 묶이면서 오늘 12만원 뭐 12만 2천 5백원 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린 상태긴 해요 뭐 지수가 지금 뭐 별로 시원찮으니까 같이 좀 밀리긴 했는데 자율주행 쪽도 밀리면서 같이 밀렸겠죠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저랑 하시면서 분할적으로 매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스윙 내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만 행복한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백종목을 추천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날 순 없어요 만약에 뭐 제가 백종목을 추천해서 백종목 스윙 나요 라고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손실 나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시장 안정적으로 남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장 빠지는 거에 미리 다 대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시장 눌리는 거 솔직히 여유 있어요 여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서 좀 같이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지금 시장 빠지는 거 미리 대비를 해 나서 얼마나 종목을 많이 줄여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요 왜 지금 사자마자 손실인데 시장 빠진다고 또 종목들 다 줄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방에 있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종목을 줄인다고 해서 손실로 줄인 게 아니라 수익적인 부분으로 다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같이 하시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안정적인 게 무조건 장땡이고 최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오늘 잡아놓은 거 뭐 하나솔루션도 어제 좀 잡아놨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좀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반도체들도 오늘 또 잡아놨는데 이게 다행히 좀 올라오네요 올라오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우리는 평온해요 평온하고 재밌습니다 자 뭐 이런 날 뭐 차라리 물려서 가슴 마음을 가슴 아리 하는 것보다 그냥 심심한 게 난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국전력 이거 26,500원 부근부터 좀 25,500원 사이 좀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이너스 5% 4% 이렇게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좀 스스로 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면서 좀 시장 빠지는 거에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요번에 어제부터 해서 하락장에서 이만큼까지도 과연 대비를 해 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좀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진짜 몇 분이나 되실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개월 하시면 30일 추가 되시고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면 1개월 만이라도 하시면서 우리 좀 안정적이고 재밌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주소 주식 분석을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그냥 12월 25일일 뿐입니다 그냥 주식 리포트 읽을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좀 크리스마스 막 파티도 여러분들 막 코로나 때문에 파티가 안 되는구나 좀 집에서 가족 분들이랑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아예 싹 다 한번 통채로 읽어 가지고 중 대형주로 진짜 한번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편하게 노셔도 돼요 왜냐 제가 다 준비를 할 거니까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그거는 세 진짜 조금만 공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이상한데 비싼 데 가서 뭐 들어오자마자 거기는 뭐 거의 신고식인 것 같던데 카카오 사세요 카카오 일단 담으세요 이런게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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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항상 그런 분들 배불러신 분들한테 가시지 마시고 저처럼 이 헝그리 정신 이랑 열정 텐션 높은 사람한테 와서 좀 같이 안전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자랑을 너무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전력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내년 좀 1분기 때 실적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 전력이 안정적으로 가고 좀 영업적인 부분이나 뭐 매출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한번 튀어서 올라가 줘야지만 한번 더 업그레이드 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왜냐면은 또 내년 1월부터 보조 요금 체계를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이 바꾼 요금 체계를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모를 건지 내린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1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지만 우리가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1월달 내 전기 요금표를 받아 봐야지만 좀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어차피 한국 전력으로 우리는 단기로 들어가지만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조건 좀 끌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뭐 자 원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뭐 2012년도 부터 갖고 계셨던 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좀 2015년 뭐 16년 이때에도 좀 갖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2015년 16년에 갖고 계셨으면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만큼 올라온다고 뭐 지금 다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때 사셨던 분들 15년 16년에 사셨던 분들을 좀 더 놓고 기다리시고 좀 길게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영상의 댓글 100개는 좀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파이팅을 하도록 저도 파이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기분좋게 채워 주시니까 저도 파이팅 내고 여러분들도 댓글 쓰는거 파이팅 한번 내지 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항상 시장이 빠질 때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꼭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